와 민지야 이건 좋다 네? 이거는 야광이다 야광 파이팅 민지야 일로와 봤자 벌써 탔다 벌써 다 탔어요? 응 이거 탔다 자 형아 형아는 누랑색 형아는 누랑색 야광 파이팅 민지야 오빠랑 건령이랑 이렇게 야광 파이팅 한다 야광 파이팅 야광 파이팅 완전 큰 벌레있다 문 들어줄게 문 들어줄게 이거만 이거만 야광 파이팅 보니깐